안녕하세요, 국둥이 여러분들! 쇼트계의 인간비타민 가수, 설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이년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제가요 인사는 못 들려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웃지 않는 수 있게... 그냥 편히 웃지 않는 수 있게... 그냥 편히 웃으세요. 현장의 비 мной 좋겠다 싶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 화장품을 쓰고 계시다가 쭉 내뱉어 주셨는데 거기서 화자를 하자로만 바꿔서 설 하수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죠. 미어린 눈물꽃에 미어린 눈물이별 후계 아주 오래전의 미약국에 울며 울며 매달리던 눈물고계 오늘날의 현재 미약국에 갈 때면 가을아지니 뜨는 고계 내가 못 잡을 줄 아니 천만의 만만의 콩딱 연재답게 상냥하게 보내는 거야 미어린 눈물 후계 네가 떠난 이별 후계 네가 없어도 남짓만아 믿으면 웃어 그러지 행여 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한참 멀어져 아주 오래전의 미약국에 울며 매달리던 눈물고계 오늘날의 현재 미약국에 갈 때면 가을아지니 뜨는 고계 내가 못 잡을 줄 아니 천만의 만만의 콩딱 여자답게 깔끔하게 보내는 거야 미어린 눈물고계 네가 떠난 이별 후계 네가 없어도 남짓만아 할 때면 웃어 그러지 행여 나에게 연락할 생각 꿈에도 한참 멀어져 행여 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한참 멀어져 릴리리리리리리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차를 타고 같이 다니면서 라디오에서도 많이 트로트를 들려주시고 또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증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그 앞에 노래자랑 팻말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엄마께서 이제 곧 어버이날도 다가오니까 선물로 한번 여기 나가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바로 콜하고 나가게 됐죠 그래서 나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015년 연말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엄마의 지인분의 소개로 작곡 선생님을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정도 공부를 배우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앨범을 내도 되겠다 하셔가지고 2017년도 3월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05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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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겨울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풍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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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뿐이고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넓은 세상 비밀에 풀면 당신 뿐이고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사랑은 당신 뿐이다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샷아이 트위스트 나팔바디의 빵집을 누비한 추억 속의 사랑이 트위스트 샷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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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치면서 난 생처음 그대를 알았고 샷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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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치면서 온몸 나는 줄을 잡았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잊지 못할 사랑이 트위스트 샷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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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치면서 난 생처음 그대를 알았고 샷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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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치면서 그대에게 빠져버렸다 더워질 것만 같은 이것은 잊지 못할 사랑이 트위스트 잊지 못할 추억이 트위스트 그냥 트로트를 부르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트위스트 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 설화수는 정말 지금 인간 비타민 애칭처럼 여러분들께 비타민 같은 그런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 설화수 그남자라는 곡 시간이 그땐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는 내 맘을 따서간 얄미운 남자 오빠는 내 맘을 훔쳐간 얄미운 남자 사랑도 모른 나에게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지게 하고 나를 떠나버렸지 나를 울려버렸지 그렇게 상처만 남았지 나 하나 끝까지 챙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남자 남자 바보 같은 그 남자 남자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지난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사랑도 아픔도 모두 모두 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 이거 남자 시작 네 스승 네 먼저 아픈 내 맘을 뺏어간 얄미운 남자 자기는 내 맘을 훔쳐간 얄미운 남자 사랑도 모르는 나에게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지게 하고 나를 떠나버렸지 나를 울려버렸지 그렇게 상처만 남았지 나 하나 끝까지 챙기지 못하고 나를 속이고 간 그 남자 나를 버리고 간 그 남자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나 이제 지난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사랑도 아픔도 모두 모두 사랑도 아픔도 모두 모두 네 우리 국둥계 가족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고 고통받고 계실 텐데요 저 설아수 노래 들으시면서 많은 기운 받으셨길 바라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 설아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국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루둑의 인간 비타민 가수 설아수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저의 이번에 신곡 타이틀곡 그 남자 라는 곡을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영상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앨범을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로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국둥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구독구독